왜 83억짜리가 9호까지 떨어졌을까 입지도 좋아요 영통구 그 코너에 있는건데 첫번째 이 물건은요 지분경매 그걸 떠나서 주차장인데 주차장을 내가 분양 받을 수도 있죠 좀 특이한 경우인데 이 복합상가의 주차장을 다 분양을 받았다 이거를 어 그러면 왔다지 뭐 관리비에서 주차여금을 내야 되니까 거기에 일환으로 내가 주차여금을 받으면 되는거니까 왜냐하면 여기가 입주한 상가 입주민뿐만 아니라 게스트들 손님들이 와서 주차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주차장을 다 분양을 받았으면 주차장 사업을 하면 되잖아요 이 물건의 단점은 이 건물의 주차장의 4분의 1밖에 안되니까 예를 들어서 그걸 가지고 내가 뭐 내 쪽으로 주차를 해라 뭐 지분이라는거는 4분의 1이 딱 잘려져 있진 않아요 4분의 4에 다 미치는데 내 4분의 1이 어디 구역인지는 분필등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구역을 나눌 수가 없어 채무자겸 소유자가 회사인데 야 4분의 1은 여기까지니까 여기 주차는 되지마 그렇게 할 수가 없는거에요 왜 다 미치는 거거든 지분은 분필하기 전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마찰이 있겠죠 주차를 여기를 했는데 지금 채무자겸 소유자가 여기다 대지 말라고 그랬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물론 이제 4분의 1 지분이 있으니까 관리비에서 4분의 1만큼 주차를 또 받을 수는 있겠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될지 라는 부분이 마찰이 많은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번째 지분 경매이고 용도가 주차장이고 또 이러한 지분 경매는 대출 자체가 안돼 대출이 안돼도 4분의 1 가지고 여기 상가 임차인들한테 야 니네가 관리당에서 4분의 1을 그냥 사라 그런 목적으로 뭐 80억짜리를 예를 들어서 14억에 낙찰 받아서 뭐 한 20억에 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구호까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 이거 어제 그룹 강의 할 때 제가 터치해드렸던 물건인데 그래서 이렇게 유찰이 된거구요 사실 이런 물건은 스터디 차원에서 라도 한번 그 수원 한번 가셔서 아 그럼 물건이가 쓰레기인가 그렇게 뭐 단정 지으실 필요는 없구요 가격적으로는 이제 대출은 안나오지만 가격적으로 내 자본금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걸 어떻게 좀 뭐 9억대 뭐 한 10억에 받아 가지고 돌파구가 있을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한번 임장을 한번 해보실만 합니다